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진도입니다. 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주최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도군은 이번 대회에서 전라남도 대표 농산물 진도대파 전국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다를 주제로 한 농수산 유통사업단 사례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 신설된 진도군 농수산 유통사업단은 진도군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진도대파버거, 편의점 대파 간편식 등을 출시해 침체된 대파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총무과의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진도군 모든 정보를 내 손안의 사례는 분산된 진도군의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보배섬 소식통 공공앱 개발과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군민 간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통해 군민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등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적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23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진도에서 열렸습니다. 새농민회 회원의 소통과 화합 한마당 행사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1,400여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농민회의 자립과 과학 협동 정신을 통해 전남 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노령인구 비중이 높고 농어촌 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구호재창과 팻말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전남 새농민회는 1981년부터 농업 각 분야에서 성공한 농업인이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높이 평가해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에는 현재 900여 부부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도근이 최근 주식회사 모핑아이와 상하수도관 누수탐지와 예측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얻은 상하수도관 내의 사진, 영상, 음성을 분석해 재난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견할 수 없었던 누수지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누수지점을 예측하는 등 기존 누수탐지보다 탁월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두 기관은 상하수도 계량사업 대상지역 선정 등 국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근 보건소는 지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역아동센터 7개소의 어린이와 청소년 180여 명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건강한 간식을 주제로 실습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실습교육은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평소 과일과 채소를 자주 먹지 않는 아동들의 식습관을 고려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활용한 과일 요거트와 또띠아 롤 샌드위치 등 건강한 간식을 아동들이 직접 만들고 맛을 받습니다. 평소 싫어했던 식재료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되는 등 건강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정책을 알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올 여름도 폭염이 이어질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열대 기후를 보이는 날이 늘면서 열대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도 늘고 있는데요. 대표 수입 과일이었던 애플망고가 진도에서 생산량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동남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애플망고가 진도의 한 온실에서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애플망고는 대표 수입 과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제주도를 비롯해 연평균 기온이 14.7도로 타지역보다 따뜻한 진도에서도 애플망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진도가 아시다시피 서남 쪽에 위치해 있고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날씨가 온화해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다른 농업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긴 합니다. 6년 전 진도에서 가장 먼저 애플망고 농사에 뛰어든 청년 농업인 심우연 씨. 시기별 재배 방법이 까다로워 진입 장벽이 높은 장목이지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최상의 상품을 재배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습니다. 연구 끝에 토경 재배보다는 화분 재배를 선택했습니다. 화분 재배는 물관리부터 비료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고 생산량도 정식적인 간격보다는 초밀식으로 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월부터 수확에 들어가는 진도산 애플망고는 수입산과 달리 나무에서 충분히 익은 후 수확하기 때문에 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습니다. 애플망고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목으로 손꼽는 만큼 상품성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CO2 발생기나 환경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평가해 주실 때 좋다 그러면 디저트 카페나 부산물을 가지고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구상 중이긴 한데 아직은 농사에 전념해서 수익을 끌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에서 망고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7개 농가, 1.47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열대 작물로 꼽는 바나나 재배에 뛰어든 진도군. 지난해 12월 식재하고 올해 2월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10톤이 넘는 생산량을 완판했습니다. 초기 시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더 많은 청년 농업인 그리고 후계 농업인들이 아열대 과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통해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틈새 장목으로 육성한 아열대 과일이 성공을 거두면서 진도군은 전남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와 협력해 농가별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명품 아열대 과일 주산지화를 위해 보급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의 국민해양안전관 체험 프로그램과 유스호스텔 위탁 운영기관으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국민해양안전관은 선박탈출과 바다생존법, 익수자 구조체험, 선박상황 대피체험, 지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유스호스텔은 지상 3층 건물로 8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연맹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해양 관심과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진돗개 전문 소양을 갖춘 진돗개 심사원을 양성합니다. 진돗개 심사원으로 활동하려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진 양성교육을 들어야 하며 하반기 교육은 9월과 10월 총 4차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애견문화사, 진돗개의 이해, 견체학, 심사기법 등 진돗개의 심층적 이해와 객관적인 심사 방법을 교육해 진돗개의 혈통, 보존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돗개를 사랑하는 진돗군민 누구나 9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진돗군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은 공동체 중심의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진돗푸드 허브 조성 기본계획을 이해하고, 군민이 주도하는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9월 1일까지 주 2회 진행합니다. 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장목반 등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며, 교육 참여자에게는 신활력 공동체 사업 공모 참여 자격과 신활력 사업 참여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생산한 농산물 가공 판매와 문화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돗군이 지난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알림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진도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